음악 네, 저도 오랜만에 다시 드라마로 찾아뵙는 거라서 어떤 드라마로 찾아뵈면 좋을까 하고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감독님, 좋은 작가님, 그리고 좋은 선배들과 같이 하는 작품을 만나게 돼서 처음에는 부담감도 많았고 많이 스스로 촬영 시작하기 전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지금은 제 역량만 잘 발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로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고요 감독님의 기대에 더 우응해서 1회 부로 더 넘게 오산화 역할을 제가 잘 표현을 해서 밖에 나가면 이수경이라는 이름보다 산화야 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